안녕하세요. 우승모양의 알차프입니다. 간단한 파손이 있어서 제가 그냥 고치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나사를 거의 10개, 20개 이상 풀 것 같은데 금이 갔어요, 금이 보시면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금이 가고 금이 간거에 대해서 자, 여기 보시면 부품도 이게 뿌려졌어요. 그래서 새롭게 새롭게 버크헤드랑 같이 해야 되는데 나사를 좀 많이 하네요 생각보다 부품들이 여러가지 파손된 거랑 같이 복합적인 거랑 조립해서 하려고 합니다. 회원님께서 어차피 동사 아시랍을 자주 보신다고 하시니깐요 이렇게 너무 재밌게 굴다가 있는 일이니깐요 복합적인 골절에는 시간이 많이 들겠죠. 쇽도 되게 잘 만들었어요 쇽, 기분좋게 굴 하면서 가겠습니다 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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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